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화장품이 인기있는 나라 탑, 펜 어떤 나라의 인기가 가장 많은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10위 말레이시아 9위 싱가포르 8위 태국 7위 대만 6위 러시아 5위 베트남 4위 홍콩 3위 일본 2위 미국 1위 중국 K-뷰티의 누적 수출액이 약 47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K-뷰티가 각광을 받고 있는 건 알았지만 정말 대단하네요 오늘은 대한민국 K-뷰티를 사랑하는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